오늘따라 왜 이렇게 잘생겼어? 여자친구한테 사랑받는 비결이요? 저런 분들 많으시죠? 전 절대 이럴 일이 없죠 전 이게 있으니까요 앰솔리 쿨리스트맨 올인원 워시 샴푸와 바디워시를 하신 올인원으로 헤어와 바디를 한 방에 끝낼 수 있어 시간 절약이 필요한 남자들에게 다 띵띵 구석구석 묵은 피지 노폐물이 한 번에 싹 씻겨나가는 상쾌한 사용감 피지 케어는 물론이고 유수분 밸런스까지 잡아줘서 상쾌하고 청량한 피부 미남 완성템 더우니까 땀 줄줄 흐르고 온갖 채취 나기 쉬운 여름에 채취케어까지 가능한 갓 띵템 투명한 샤워젤 타입으로 퐁퐁퐁 거품 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쓱싹쓱싹 씻어주면 쿨한 남자가 여기 있네 이따 가 약속 시간에 절대 늦을 일이 없죠 옆 건물 사니까 냄새 너무 좋다 엠솔리 쿨리스트맨 올인원 워시